내가 널 봤을 땐 그나마 좀 빠진 거였네? 그렇게 후덕했는데. 그치, 그때 형이 나 처음 봤을 때는 한 98, 99? 98, 99. 근데 살 빼면 좀 내가 닮았다라는 연예인도 많아. 네가 살 빼면 누구 닮은 거야? 안재모. 안재모? 김도환, 김도환. 어, 특히 빛다. 눈이, 눈이 있다, 눈이 있다. 비슷하다.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살 빼면. 그 다음에, 거기 있어요. 누구? 진구. 진구야? 배우 진구만 하는 거예요? 진구 아니고? 그러니까 캐릭터. 아니, 아니. 넌 그냥 찐구인데? 넌 그냥 찐구인데? 아니라는 거. 찐구. 근데 그 진구 얘기는 진짜지? 그 뭐 진구 선생님도 듣기로 들었었고. 난 뭐 류현진 선수. 아, 진짜. 현진이 있다. 진짜 많이 들었어. 현진이 있다. 보다 뭐 그 응답하라로 유명하신 안재홍 배우, 안재홍 배우. 아, 그래, 그래, 그래. 또 정찬우 형도 계시고. 아우, 찬우 형이시다. 많이 있네, 농매가 좀 있다.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이번에 도전하면서 빼게 된다면 찐구보다는. 찐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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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많이 빼야 되는데. 형 다 먹었죠?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뭐 먹을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밥 먹다만 이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이건 밥이 아니잖아, 파스타잖아. 진짜인데. 자, 먹고 싶어 봐. 바로 이게 먹고 싶어인가? 아니, 그냥 신기하다. 저걸 먹으면 다시 왜, 다시 먹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리프레셔리지 또. 리프레셔리지 또. 아, 제대로다. 이야... 처음 와, 나왔을 때가. 초등학교 때. 이걸로 나왔잖아. 이게 뭐야? 아,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많이 살쪄. 아니야, 아니야.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지. 근데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나는 형. 형이랑, 형이 우리 집 같이 살면서 형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기 먹잖아. 그래서 나는 내 몸이 형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어느 순간 밥 먹고 있다가 밑을 내려 보면 얘가 있어. 근데 나는 형보다 좋은 점이 있어. 뭔데? 밥 먹다가 나는 절대 음식을 바닥에 흘리잖아. 그럼 너 이렇게 딱. 우린 여기에 서서 이렇게 봤을 때 발이 보여? 아, 보이지. 해봐, 해봐.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배에 힘 빼. 이렇게 보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서 세워서.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잠시만요. 뚜껑롯 Bei chyle. ゴム. 우와